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는 영향력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매년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선정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올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은 이부진 사장이 유일하며, 이 사장의 순위는 지난해 89위에서 85위로 4계단 올랐습니다. 더불어 이 사장은 보유재산 33억 달러로 대한민국 부자 50인 중 8위에 올랐습니다.